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어쩌면 대부분의 일들이 자신을 지키는 일과 가족을 지키는 일과 직접 혹은 간접으로 관련된 그런 활동들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평화가 지속되다 보면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깁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일은 당연한 것과는 정말 거리가 먼 일입니다. 끊임없이 경계해야 되고 끊임없이 준비해야 되고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항상 적은 약점을 노리고 늘 손쉬운 방법으로 재산과 생명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근래 2절만 하면 떠오르는 우리 군의 경계태세는 정말 우리 군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런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2월 23일 날 합동참무본부가 발표한 북한 남성의 월남 경위와 또 이와 관련된 군의 대응 조치는 정말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어처구니가 없다 그런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잠수복을 입고 바다를 헤엄쳐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으로 기순한 북한 남성이 월남할 당시에 경계용 감시 카메라에 무려 10차례나 포착됐지만 군은 8번이나 놓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8번이나 놓친 겁니다. 이런 그 징후는 군이 기강이 상당히 물러난 상태구나라는 그런 짐작을 하게 만듭니다. 또 군은 이 남성이 해안으로 올라온 뒤에 민간인 통제선, 민통선 초소까지 이동해서 식별될 때까지 3시간 11분 동안 전혀 인지를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 밖의 합참의 발표 가운데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한둘이 아닙니다만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탈북민 김 모 씨가 인천 광화도 월곤니 연미정 인근 배수를 통해서 울복한 사건과 유사하는 점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군이 무슨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부 조치들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군 당국이 해안경계 임무를 전부 해경에 전환하는 계획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목선 기순, 보트 밀입국, 오리발 기순 등 해안선 경계에 대한 허점이 속속 발견하는 상황에서 군에 비해서 인력과 역량 면에서 또 경험 면에서 절대적인 열쇠에 있는 해경의 해안경계 책임을 모두 다 떠넘긴다. 그건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군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방 분야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다만 군이 알아서 잘해 줄 것이다, 잘하고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뿐입니다. 오늘 주요 신문들은 일제히 사설을 통해서 현재 우리 군이 처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정신력 및 기강 하락을 포함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특히 12월 24일자 조순일보 오늘 신문입니다. 는 상당히 강경한 제목의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지금 한국군은 속으로 붕괴 상태에 있다. 대단히 공격적인 제목의 사설인데 그 사설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이것으로 미뤄봐서 신문사 내에 국방부의 출입기자나 군사 전문기자들이 상당히 현재 우리 상황, 우리 군의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주 상세한 사설치고는 아주 상세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설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작년 7월 탈북민이 서해 철책 배수를 통해 월북했을 때 합동참모본부는 1선 부대 전체의 배수로 확인을 지시했다. 그런데 22사단은 이 배수로를 확인하지도 않고 문제없다고 보고했다. 합참 명령마저 귀뚱으로 흘린다. 군대가 아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또 합참은 상황을 엄중 인식한다며 건헌적 대책을 약속했다. 마치 낡은 레코드판이 돌아가는 것 같다. 작년 탈북민 월북 때도 합참 의장이 국회에서 엄중 인식, 건헌적 대책을 다짐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재작년 북한 목순이 삼청학에 정박했을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제주 해군기지가 시위대 놀이터가 되고 수도 방위사령부가 취객에게 진해 해군기계자 취미의 노인에게 뚫렸을 때마다 군은 엄중 인식 운운했다. 엄정 대처, 정밀 진단, 책임 통감도 사고만 터지면 앵무새처럼 터져 나오는 말이다.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 이제 그런 말에 국민은 물론 군인들 자신도 속으로 썬 웃음이 날 것이다. 이런 종류의 사슬이 결론 파트에 나왔습니다만 그 앞에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수없이 그냥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조선일보에는 전시작전권 이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군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유용헌 군사전문기자의 심청 보도가 실려 있습니다. 그의 주장의 결론은 칼럼 제봉에 모두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독자적인 대북정보 감시 능력 여전히 갈 길 멀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전작권 전환을 서둘러고 있는 정부의 현주소입니다. 군의 현주소입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면서 윤용훈 기자가 내린 결론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타격 및 방어 능력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전시장 정권의 전제 조건이 핵심 가운데의 핵심이 북의 표적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정보 감시 능력이다. 이 부분에서 기대 수준을 만족시키려면 한참 멀어도 멀다는 것이죠. 현장에 미달하는 수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권청은 임기 내 2022년 전작권 전환을 마치 노래처럼 부르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을 정리를 하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는 공동체 차원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데 있어서 이렇게 천하태평이고 무능하고 무관심하고 안일할 수 있는가 그런 걱정과 불안감과 아쉬움입니다. 어쩌면 자기를 지키는 건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건데 이렇게 안일하고 무관심하고 어쩌면 무능력할 수 있는가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다른 일과 달리 안보와 국방처럼 스스로를 지키는 일은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한 번도 방심이 허용이 안 되는 것이죠. 공동체 차원에서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군사적으로 나라의 앞날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또 위기를 대처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오늘 거의 일제히 모든 신문들이 사설에서 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 점에 참 우리가 좀 더 각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2월 24일 날 방송됐던 미연방대법원 심리거부 이후 미연방대법원 선거소송 심리거부 이후에 세 분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수님입니다. 아마 일본에 계신 분으로 보입니다. 한은수님이 공박사님 일본의 선거제도 사전투표제도 수개표제도 아주 매뉴얼이 철저합니다. 쏘일 수 없습니다. 쏘일 텀도 없고 생각도 미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후시에 공정선거에 아주 철저한 제도가 있으면 좀 배워서 수작업 중심으로 또 당일투표 중심으로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야 선거에 대한 정직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분은 아명의사님입니다. 과연 공정한 선거환경이 오겠습니까? 적들은 결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선거를 이기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선거의 승리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집단들이 지금 아명의사님이 지적한 것처럼 결코 현재의 모든 선거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선거결과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적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줄리아 줄리아님입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되나요? 미국 대법원에 선거심리 거부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법관들이 자신들이 불편하고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선거소송을 심리 안 하는 것은 위헌 아닌가요? 그냥 수많은 사건 가운데서 대법원이 어떤 사건을 심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미 연방대법원의 9명의 그런 대법관 가운데 4명이 찬성해야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고 대법관들은 대부분 종신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미 연방대법원의 선거소송에 대한 심리 거부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신 분이 많으셨다 이렇게 봅니다. 세 분은 모두 다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가입하고 계신 분이시고 이처럼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면 저는 영상으로 간략하게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